아 마치 또 르블람이 CS가 더 많아? 나 진짜 미쳐 나 진짜 와? 아이고 형님 여보세요 아유 잘 들립니다 혹시 당신은 탈론 세계 1위 탈론 장인 유튜버 킹간의 숲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챌린저 탈론 장인 시간의 숲 맞습니다 이야 네 좀 새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간지 멋있어 섹시해 잘생겼어 일단은 그 저 달고 가능합니까? 형 저 못 믿으세요? 자 일단 게리형의 일단 업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랑 같이 하시면 바텀에 쓰레기 걸리고 바텀에 포불포탑이 10분 안에 밀리며 정글은 칼날 부리에게 죽으며 미드에는 갱이 존나 가죠 라고 생각하는 순간 탑에서 갑자기 솔킬을 따이는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드에서 30킬하면 이기지 않을까요? 아 30킬이요? 그게 너무 오랜만에 뛰어왔는데 야 얼마만이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아까 체진창에서 또 시간이 수비냐 하는데 8개월 전인데 8개월 전이요? 근데 반년이 넘었네 진짜 야 고등학교 친구랑 대학교 친구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약간 고등학교 친구는 뭔가 그 아직도 연락하고 지금 베스트 프렌드인데 대학교 친구들은 약간 그 본인이 이제 필요할때만 찬는 그쵸 그쵸 나 괜찮은데 밥먹으러 올래? 어 그래 뭐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막 성공해가지고 갑자기 친한척하면은 뭐지? 나 피파하려고 친한척하는건가? 그쵸 그쵸 좀 중학교 막 어려웠을때 막 저 구독자 한 2,3만명? 만명쯤에 만난 애들은 호감이가 불컨 우승자 저사람 방송이 아니잖아 저사람이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저사람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히오스 점프로라고요? 히오스계의 페이커라고 들었거든요 히오스계의 페이커라고요? 선물해주셨다는데요 진짜? 아예 마스터에서 노는 분이라고요? 와 아 근데 일단 전프로에서 아 불컨 우승자가 혹시 히오스 대회 불컨을 우승하셨나? 네네 분리집사 아 근데 어쩐지 잘하더라 아까 만나봤을때 그 히오스계의 페이커라고 들은거 같아 그쵸 그쵸 얼굴로 비빌 수 있다고요? 이분 잘생겼던데 아까 나 얼굴 보고 왔는데 잘생겼던데 호방하던데 약간 하지만 하지만 이제 또 저는 이제 호탕한 그게 있죠 예 하하하하 호탕한 맛이 있죠 와 무빙이 이게 히오스의 페이커인가? 하지만 저도 그냥 래퍼트 라이트 그냥 피하죠 히오스의 페이커 오 무빙이 쫄깃한데 약간 오 무빙이 쫄깃한데 약간 아니 멱사이야 이거 라인 암 이거 서로 역갱받네 이거 저도 그냥 아예 탑에 뛸게요 지금 집타이밍을 못잡아서 히오스의 페이커 플래시를 안써도 되지만 이때 아니면 프로를 언제 잡겠어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사실 안써도 됐었어요 어 미드 라인 근데 솔킬 아니네 렉사이가 큐묘 쳤네 에라이씨 아 스킬 잘못 찍었다 이거 큐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이스랑 할 때 큐선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큐선마 하셔야 돼요 잘못 찍었어요 스킬 와 이거 손에 너무 많은데 솔깃 따놓고 한 세 라인 앤 버렸는데 라인 손에 봤구나 진짜 세 라인에 버렸어 세 라인 정글차이 아 정글로 너무 잘해 그냥 사랑해 사랑 사랑해요 이스 고마웠네 사랑 여러분들 제가 아까 진 거 자르반 때문이에요 정글차이 아직까지 말고 아쉬운데 distraction 아직도 르블람의 실수가 더 많아 나 진짜 미쳐 나 진짜 와 또 다른 거 오raid 오오오오오오 재is랑 하실 때 물론 이게 갱킹도 솔직히 갱킹 때문에 유리한 건 맞아요 확실히 그건 맞는데 일단 상대법을 설명해드리자면 콩콩 위를 들어가지고 그냥 견제 Q섬마한 다음에 제이스 P를 반 P 이하로 내려요 그러면 방금처럼 킬각이 나옵니다 물몸이라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이스가 못해서 저한테 진 게 아니고요 갱킹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건 맞는데 상대법을 설명해드리자면 Q섬마해서 콩콩 위로 짤을 쳐 그리고 반 P 이하일 때 궁으로 킬각벗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탱템 올리시면 돼요 제이스는 탱템 올리면은 많이 안달아서 콩콩이 딜 아파 제이스가 탱템 안올려가지고 되게 아파요 이거 Q섬마해가지고 콩콩 위로 착취가 의미가 없어 착취 여진을 왜 생각을 해봐 착취 착취 여진 지금 들어봤자 제이스한테 갭 쳐맞아요 원거리에서 이렇게 짤 치면 돼요 이렇게 계속하면 돼요 어차피 맞숨팔 갑니다 갑니다 맞숨팔 들어가지고 정글러가 좋은 정글러지 아 오케이 님들 저거 르블랑은 상대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쿨피해도 W한테 맞추면 킬각이에요 이제 궁극기 되면은 바로 킬각이에요 점화만 있으면 돼요 점화만 아 불쌍하다 진짜 근데 제이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 아프네 저게 탑이 인생이야 어쩔 수 없어 정글러 잘 만나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야 저 룰블랑 풍어 아니 적을 처치했어 하아 아 이걸 나 진짜 이런 대화 받으면서 진짜 게임 못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제이스 노프리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초기화 한 거지? 네 가룸연 형님부터 더 맛있게 드시라고 철거 없는데 이거 아 정글이 탑만 판다고 맞아 맞아 정글러분들이 개똑똑한 게 멘탈 멘탈이 조금 나가 계속 개똑으면 그걸 진짜 잘 이용해 이젠 안오겠지 이젠 안오겠지 이젠 안오겠지 계속 가요 왜냐면 이기는 법을 아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걸 아니까 탑은 이젠 안오겠지 이젠 안오겠지 계속 가요 근데 멘탈 찢겨요 제이스 좀 냅둬 왜 또 잡아 그래서 사실상 탑은 약간의 오바를 더해서 그냥 정글로 먼저 오는 애가 이겨요 자 룰블랑 또 잡을 수 있지 이거 헌블리 한 대 맞춰놓고 약간 오바 약간 MSG 약간 과장 이렇게 어 뭐야 정글 차이 하하하 뭐 개소리야 이것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글 차이 나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진짜 맘물 정글 차이야? 심한 말에 그니까 아무튼 어 아무튼 그렇다는 거 탑은 정글 먼저 오네 하하 방금 정글 차이나 어떤 정글 차이죠 선생님? 제가 옆에 이블린 있는 줄 알고 쫄아가지고 플레이를 좀 더디게 플레이 시키야! 완벽했다 탑 나이스 우리 탑 잘한다 렉사이 야 진짜 렉사이 야 그만 죽여 하지만 나도 동조를 한다는 거 렉사이 너희 진짜 악랄하다 근데 렉사이가 원래 악랄하다 비겁하다라는 게 게임 용어로는 잘한다 잘한다 굉장히 치밀하다 이거 뜻이거든요 와 웃음이죠? 아 아 기억났어 아까 무슨 말이었냐면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당연한 게 뭐냐면 당연한 게 뭐냐면 탑에 오른이잖아 제이스잖아 그니까 호응이 너무 좋아 그니까 탑 오면 킬인 걸 아는 거야 아까 그만하려고 했어요 어? 어 아까 그만하려고 했어 어? 제이스님 이 꼴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면 제이스 떡상이요? 제이스 떡상이요? 제이스 떡상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 할만해요 진짜 제이스는 할만해 르블랑만 미친듯이 잡아야겠다 오오오오 이게 물몸이잖아 물몸이야 물몸 이지 오르니 데미지가 잘 나와서 제이스가 못 버텨 근데 르블랑이 어딨지? 아 형님 저 가는 중인데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아이 그만 와라 이제 어 그만 와라 이 못된 새끼들아 그만 오라고 와 우리 팀이지만 진짜 악마다 악마야 악마라 진짜 악마 악마를 봤다 진짜 와 이거 우리팀 인지만 와 이건 선 넘었어 them 정글차이 아 너노노노노나 제이스 짱! 노래기인거? 안 내려고 그러시는데? 재밌으신다고? 내가 제일 쓰레기인가? 만약에 팀이 나한테 뭐라 그랬으면 아무튼 여러분들 제이스는 콩콩이 들고 초반에 견제하다가 이제 한 6레벨 6레벨 쯤에 궁극기로 솔킬을 노리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